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줄게 정찰을 마치고 돌아왔구나 교전 상황은 나도 지켜보고 있었어 그런데 널 지켜보던 중에 사람 한 명이 적의 공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걸 봤어 민간인은 빠르게 대피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도망을 못 친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아무래도 네가 그 사람을 구해줘야 할 것 같아 잘했어 뭘 도와줄까? 아직 대피를 못한 민간인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것 같아 네가 나가서 그 사람을 좀 구해줬으면 해 바쁜 줄은 알지만 말이야 아무리 바빠도 사람은 구하고 봐야죠 제가 나가서 그 사람을 구하겠어요 그래 그래야 클로저지 너 같은 클로저가 후배라 정말 기뻐 그럼 부탁할게 광장에 나가서 위기에 빠진 민간인을 구해줘 네 귀환을 기다릴게 언제까지고 아무튼 네 귀환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